내 성격 좀 별나서 남들과 다른게 걸어 물론 옆 좌석에서나 한숨이 벌써 내 길을 찔렀어 한심한 어법 그것이 내 부로 지폈고 힘없고 했던 놈이 만들어 필요한 적 나의 삶은 희극이겠지 다른 사람 눈에 비교해 보여도 나만 좀 대체 기준은 생각해보자고 한번 다시 머리 굴리는 중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하는 것 그 역할은 곧 밀어붙여 또 앞으로 이 말을 흐른 너는 펑쩍 얘기했지 그런 얘긴 필요 없고 하란 대로 뱉길까 안에서 해답을 찾음 기가 참 비유하면 김치만 있는 밑반찬 보고만 있다가 한 번도 얘기했네 하지만 사고가 따르니 붕 떠지 마치 비행체